거짓말 무슨 뜻인가요? 거짓말이 영어로 라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걸 말하는데요 드라마에서 제가 맡은 목소리라는 캐릭터가 거짓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짓말들을 다 판독할 수 있고 그걸로 라이어 헌터라는 직업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능력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쵸? 설명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